네 오늘은 리뷰를 잘 보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리뷰에 대해서는 결국에 어떠한 평가가 되겠죠. 좋다 나쁘다 뭐 다양한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은 결국에 어떠한 기준이나 관점이나 환경,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점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점이죠. 역시 기준이라는 개념에서의 확장인데 사람의 시각에서의 이야기고요. 의도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여기까지를 한번 버무려서 좀 거시적으로 보시게 되면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개개별의 세부 설명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리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단 기준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A라는 제품이 있었을 때 A가 우수하다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동급의 다양한 제품들을 써본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한 우열이 조금 더 명확하게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그 제품이 가지는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요건들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리뷰에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꼭 한 편의 리뷰뿐만 아니라 좀 쭉 이어져 나와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용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준점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단편적인 하나의 리뷰라고 하더라도 얻으실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점도 이것을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이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자연스럽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도는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리뷰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고요. 그것을 전문기관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판매자의 원청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포지티브한 형태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기준도 잘 보시면 기준을 조금 더 약한 것을 기준으로 잡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 리뷰어들은 자신의 내임이 손상되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적절한 선을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점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짧게 사용을 하면 똑똑 부러지는 명료하고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기 쉽고요. 오래 사용한 분들일수록 리뷰가 생각보다 굉장히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뭐는 좋고 뭐는 괜찮고 뭐는 떨어지고 뭐는 굉장히 우수하고 뭐는 굉장히 평이하고 뭐는 굉장히 나쁘고 뭐는 상당히 좋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다양한 부분에서의 깊이 있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떻다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지점이 또 반대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뷰는 앞으로의 리뷰 방향은 특히나 더 간단하게 첫인상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더 인기를 얻는 것 같아서 저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상당히 좀 리뷰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첫인상 소개팅에서의 상대방의 첫인상을 얘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뭐 이쁘다 뭐 어떻다 성격은 어떤 것 같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지고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생활 뭐 5년 10년 20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말을 짧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단편적으로 많이 할수록 이 사람을 많이 할수록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제한되고 모를수록 할 수 있는 말들이 명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나온다라는 점을 유튜브라는 곳은 결국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시간을 아끼게 하면서 재미있게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추구하는 진짜 리뷰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 측면은 있다. 물론 그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들의 진실을 아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니까 내가 구매를 할까 말까 해서는 진짜 리뷰가 상당히 유용하겠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재미있게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입장이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논문처럼 막 엄청나게 다양한 부분을 다루는 것들이 때로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요즘은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리뷰 본편보다 쇼치가 더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리뷰를 잘 보는 방법 쇼치를 보더라도 짧은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을 참고 정도로 짧아서 임팩트 있는 문장만을 받아들였을 때는 단순 참고로만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복잡하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 때는 조금 더 팩트에 가깝지만 극에서 주는 것도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리뷰도 됐든 오디오의 경우는 정말 리뷰가 너무 없어서 저는 늘 답답해 왔었는데 어떠한 리뷰가 되었든 그 잘못된 부분만 꼭 굳이 집을 것도 없고 그 리뷰에서 하고자 하는 말만 굳이 다 보실 필요가 없이 리뷰를 하나 다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기준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또 어떠한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는지는 리뷰 조금만 보시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가감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흡수하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리뷰를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내용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역시 또 아닌 것 같아서 또 약간 아쉽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피드백 좀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다룰 것인가 아니면 그냥 리뷰 쪽으로 좀 더 하고 가이드 쪽을 좀 더 하는 게 나을까 이런 판단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